우리 시아 잘 잤어요? 네! 뭐 철분제 맞아요? 몸이 튼튼! 네! 짠! 태궜! 자! 먹어봐! 어때? 어때? 어때 셰야? 맛있어! 떡 먹고 싶어? 나 송삿땅 원하는 사람이야! 송삿땅 원하는 사람! 자 여기야! 나 한입만! 고마워! 진흙 해볼까? 네? 뭐예요? 뭐가 묻어있어요? 시아야 이제 저녁 먹었으니까 우리 비타민 D도 놓치지 말아야겠죠? 네! 무슨 맛이야? 바나나! 어? 바나나야? 우와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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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